모여봐요 동물 리스 157일차 시작합니다. 거북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 responded Hennessy 눈빛 びっくださ そう answ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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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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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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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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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